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른 아침부터 처음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첫 동작이 주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런 주님 오늘도 주님 곁에 서게 하시고 극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 동행하시어 승리하도록 순간순간 지켜주옵소서 이 눈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의로운 것,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부정적인 것에 한눈팔지 않게 하옵소서 이 귀는 세상의 밝고 정의로운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한날 하루 저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성과도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한 가족에게도 같은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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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